나야겠다 나 그런거 별로 상관없거든요 3렙에 보여드릴게요 3렙 진짜 저 3렙 되면은 그냥 바텀 라인전 중단하고 그냥 미드 보고 있을 거에요 아 안돼 안돼 그건 안돼 기대하게 만드시네 기대하게 만드시네 진짜 뭔 스킨이야 도대체 이게 진짜 9렙이다 이거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? 이거 진짜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? 박스에서 나 이거 스킨이요 아 어 뭐야 미드 뭐야 이거 잘못 본건가? 얘 뭐지? 아 뭐 미드 쉔이야 아 와드네 죄송해요 3렙은 없을 거 같아요 그럼 몇렙이죠 쉔은? 아 죄송해요 못할 거 같아요 아 너무 센데 쉔 어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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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당연히 당연히 저거 찍을 줄 알았는데 블랙실드? 알린데? 뭔지? 아 이래 카운터 다 나왔다 나이스 높을 나이스 아 나이스야 아 이거 이렇게 쓰면 내가 어떻게 먹으라고 아 힘든다 뭔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거기 가보셨어요? 인도 음식점? 아 그럼 쉬는 날에 한번 가보시는거 어때요? 쉬는 날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던데? 아 저기 그 라베... 거기 일산에 인도 음식점이 있는데 간거 같은데요? 진짜 맛있던데? 와우 오랩이었네 최인 6에요? 이거 미드 밀고 오면 바텀 다이브 되거든요? 나 죽은거 같은데? 아 내가 반응 못했다 이건 근데 얘네 둘이서 레임... 이게 바텀이에요 아... 아... 이제 안 되겠다 아 근데 이거는 아 씨 그냥 제가 반응 못하는 게 일단 잘못이긴 한데 그냥 웨이브 두 웨이브 모아놨는데 같이 밀고 견제하고 괴롭히면 안됐나? 왜 견제 타이밍에 가서 와드를 지우는거야? 그냥 웨이브 다 받아먹고 편하게 숨쉬게 하려고 아 그냥 하 진짜 너무 히힛 야야야 가면 안되 와우 쟨 궁 있어야 해요 예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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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하면 갈 수 있거든요 히힛만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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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힛 힛 히힛 힓 힛 힛 아 미친 짓 하고 있네 진짜 아 그냥 라인 밀고 가면 안되나? 아 이즈모르가는데 왜 그냥 그냥 땡로밍을 가는거야? 그냥 웨이브 밀고 가면 되는데? 아 진짜 못하겠다 게임 아 블랙실리 아우 저희 둘 다 가고있거든요 아 안갔네 진짜 미쳐몰겠어 너무 포지션을 안잡아 아 진짜 그래 모르겠지 여러분 몰라요 지금 이게 오르가나가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 그냥 경험치 먹는 벌레에요 벌레 궁 있으면 궁 먼저 쓰면 되는데 귀여워 정말 이거 봐 알리가 이렇게 설렘에 다니잖아요 이게 나이스 의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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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를 왜 아포르쉬을 안 잡는 거야 도대체? 아 나 진짜 이래서 원딜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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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짜렐라 세제 모짜렐라 파는 이停 사는 카는 뭐야 제발 선공 나이스 제발 선공 나이스 저희만 가긴 하거든요 오우 잠깐만 어? 저기 모르가나 구웠어? 빼야될거 같은데 여기 노전메린 뭐 어디가는거야? 왜가는거야 저거 와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뭐가 어쩌겠다고 가는거야 도대체 보여주나? 간이요 보여주나? 아.. 미치겠다 진짜 이거 아 이건 오빠는 어 이거 같이 타옷 치지 하... 하... 아.. 나..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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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라인 끝났는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! 오!